어차피 번트 대고 우리가 진로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번트 대고 왼발로 밟으려고 해보라고, 그렇죠? 왼발로 밟을 생각하면서 왼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해보라고 두 번, 오케이? 예! 마지막에 이렇게 뛰지마, 그냥 밟고 지나가게끔 예! 길도 형보다 낫네! 아, 미니! 오케이, 굿, 미니!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좋다! 와, 되게! 괜찮아, 괜찮아! 제일 잘해, 제일 잘해! 아, 왼발로 밟을 수 있어! 아, 왼발로 밟을 수 있어! 아, 왼발로 밟을 수 있어! 아니! 아, 공석호야! 아, 공석호야! 왼발로, 왼바워도! 조수야, 조수야, 조수야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픈데요? 아픈데요 왼발 왼발 원창이 아헤이 아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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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우리 으어어엏 헤에에이 뭐야? 뭐야? 어 우성해 굿 어이 나 마법사 오케이 명성해 굿 따로 따로 슬랩바닥, 슬랩바닥, 이리로 있어! 오케이, 굿! 슬랩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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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있어! 오케이, 굿! 슬랩바닥, 슬랩바닥, 이리로 있어! 스포츠 무대라고! 아, 굿! 좋다, 전, 깻잇! 왜? 왜 이렇게 컨디션이 있지? 스포츠 무대라고! 서, 스포츠 무대라고! 오케이! 이제 스포츠 무대라고! 오케이, 오케이, 굿! 천 mega, CJ! 네 컨디션 무대라고! 네 오케이, 굿! 2차 기술 3차 기술 3차 기술 3차 기술 오케이 굿 너무 잘 어울린다 네 번호 좋아요 2차 기술 一个 W lavoro 2차 기술 3차 기술 4차 기술 5kg 2차 기술 요상이네, 요상이네 & 예수고 차돌리하고 밸맞어 아, 요상이네 30, 30, 31, 30, 31, 31, 32, 31 . 하하! 요상이네 아, 요상이네 버트 두간대 배웠어, 요상이네 조금만 드렸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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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매력이 포함되어 조금만 더 매력이 포함되어 조금만 더 매력이 포함되어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 독독독독 kerl 독독.독독 도독 박성아 스타일이 앞두잖아 그냥 쫙 더 부러우시면 될 것 처럼 한 절반까지는 안에 들어왔습니다 가졌다 가져와 선빈이 가졌다 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펀드 잘 대고 라인 마지막에 오른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다가 죽도 되고 어쩐다고. 그러니까 펀드 사안을 좀 더 같기로 해서 열받으로 좀 밟을 수 있게.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